항상 같이 스킬을 쓰네요 둘이 아 바로 또 영광의 심판 자 방댁댁 공댁 근데 제가 보기에는 어 이 데랄님하고 로사님 이 경기는 아씨 이 경기도 방댁이 이길 것 같습니다 우선 경기를 지켜보죠 자 자 자 카고라 국정기 먼저 들어왔어요 아까 그 경벽이 봤죠 자 루디가 죽습니다 자 루디 죽었고 부활 빠졌어요 자 로사님은 최대한 빨리 루디를 죽이면은 유리해요 루디가 우선 부활이 빠졌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루디를 녹이면은 좋은데 저 루디가 워낙 단단해서 자 탁월하는 권능 빠졌죠 눈보라 날리기 자 테오 한번 부활 클레미스의 각성기 구원의 힘 자 자 영광의 나팔 자 영겁의 성체 쟤네 둘이 뭐 각성루랑 루디랑 서로 짰는지 항상 같이 스킬을 쓰네요 둘이 아 바로 또 영광의 심판 자 이 단단한 방덱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공덱은 참 보고 있어도 암이 걸리죠 자 자 여기서 클레비스가 아 클레비스 아직 살았구요 자 태오만 우선 각성카 들어갔어요 자 또 섭리 또 섭리 자 재개 데려오지만 섭리 때문에 딜이 많이 안들어가죠 자 자 만월참 자 로사니 태오 반복화 팔라누스 부활 하구요 자 여기서 여기서 이제 딜이 계속 나와줘야 되는데 아 지금 딜이 안나와 공덱이 자 4성감 들어가구요 자 4성감 들어가구요 아 아 아 아 아 태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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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라집니다 태오 사라집니다 바로 바로 사라집니다 자 팔라가 반사로 죽었구요 팔라가 반사로 죽었어요 반사? 반사부심으로 혁을 안꽂으셨나? 아 실베도 반사 아 와 이렇게 자 1경기 8강 1경기 데랄님이 승리하셨어요 8강 2경기 어 8강 2경기 가겠습니다 김 킴 후추 님대 헤라리스 엘님 자 2경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공덱대 공덱 선습기로는 헤라리스님을 먼저 쓰네요 아 첫세키 카일 세키 좋아요 첫세키 카일 세키 좋아요 자 카일의 각성 카일 발성기 자 상대방 카일 녹았어요 스킬 한번도 못쓰고 갔습니다 한번 썼나? 아니요 못쓴거 같은데? 어 자 광고 들어가고 어 아직 태우고는 각국화 아니라서 스킬은 뭐 잘 들어왔네요 자 아멜리아 각습 아멜 어 아직 아직 헤라리스님 섬멸 자 델로 화실의 시선 날리고 자 아멜리아 여궁의 의지 자 공략전술 때려주면서 고마 눌려주고요 자 김우추님 팔라노스 죽었는데 잠만 단제 단제강 나오나요? 아 단제강 안나왔어요 여기서 단제강이 나왔으면은 김우추님도 이길 수 있는 이런 그게 생기는데 안나왔어요 각이 어? 잠시만요 여기 실베 각성기 때문에 상황이 이상하게 변했는데 아 여기서 풍참 풍참 아닌데요 턴감 위주로 써줘야죠 아멜리아가 스킬 쓰던가 아 아 만월차 자 여기서 실베 각성기 들어가면 태호가 몇 톤 남았나요 지금 어 근데 지금 저기 상대방 어 김우추님이 어 살았네 실베가 여기서 그치 제기를 차면은 제기를 차면은 피차고 아 부활해서 피 안차는구나 아 여기서 아 아 아깝다 실베가 부활이 빠진 상태에서 이제 체력을 부활이 빠진 상태에서 체력을 해보면 못하죠 자 이렇게 해서 이 경기는 헤라리스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윈드캐넨님과 윈드한사이님 같은 윈드블랙 길드시죠 자 방댁 대 공댁이에요 자 예아 자 8강 3경기 시작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파이크팻인데 파이크팻이 아 방댁한테 안좋거든요 파이크팻 자 첫 스킬은 만월참 자 루디 방댁을 켜주고요 방댁에 시..시..시.. 방댁을 이제 시작하려고 방..방패를 켰어요 자 태어는 반사무시보석이 없네요 지금 반사를 맞고있죠 어 어어 역시 저기 뭐야 방댁 태워도 어 딜이 상당해요 자아 눈불어 날리기 때려주고 선멸 자아 자아 태어 부활 하고요 자 지금 상대 저기 뭐야 어 한사이님 팔랑스 피 교환 들어갔죠 벌써 영광의 나팔하고 부탄의 공격 아 요번 스킬은 좀 맛있네요 루디가 자 공작전술 아 딜이 안나와요 딜 안나와 저정도 딜로는 방댁 못이겨요 지금 솔직히 지금 한사이님은 방댁 포기 한댁으로 보이거든요 제가 보기엔 그나마 그나마 딜이 좀 센 캐릭이 지금 여기 뒤에서는 카일이 좀 센데 아 이거는 뭐 거의 원사이드로 케네님이 케네이 예 이겼죠 거의 원사이드로 여기 마이크로 케이크 커져있었지? 음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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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방댁 지금 흠 흠 흠 자 지금 공덱은 방댁 때리다가 반사에 피달고 그냥 한 명씩 한 명씩 그냥 무너지죠 지금 자 태오도 떨어졌고 자 아멜리아 아멜리아가 끝까지 살아남아서 고군부트로 해보지만 네 여기서 아멜리아가 각성기 쓰고 계속 버티고 있거든요 근데 흠 무의미한 네 생존이죠 지금 자 구속운동으로 해서 아주 그냥 피도 다 달았고 자 어 지금 기절이 3명 걸렸네요 근데 뭐 승부에는 지장이 없는거죠 아주 자 이렇게 해서 3경기는 윈드 케넨님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진악마 대 도라에몽님 진악마님 대 도라에몽님 네 4경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방덱대 공덱인데요 어 솔직히 지금은 공덱이 스킬을 제대로 쓰지 않는 이상은 제가 계속 공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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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빌로 쏘어가지고 때리지 않는 이상은 방덱을 이기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지금 현재는 스킬 되게 괜찮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방덱은 지금 어 피를 채워주고 방어를 올려줘야 돼 지금 클레미스 섬리 더 안 들어갔죠 지금 섬리 들어가야 되는데 야 자 지금 루디 클레미스 둘 다 지금 도라에 빠졌습니다 자 이러면 안 돼요 지금 루디가 방패 키고 클레미스 섬리 켜야됩니다 딜 지금 무서워요 아 클레미스 클레미스 죽었습니다 클레미스 자 섬리 한번도 못쓰고 클레미스 갔어요 자 사실 이제 턴벅고 2턴 들어가죠 2턴 들어가고 플라트는 눕고요 와 지금 다 누웠어요 그리고 거기다 5턴감 자 영광의 낙팔 아 다 죽고 이제 들어갔어요 영광의 낙팔 태호한테는 무의미한 스킬이죠 전 스킬이죠 자 상대방 자 상대방 선보쿠 자 태호가 녹았어요 태호 녹고 팔라노스 하나 남았는데 여기서 여기서 팔라노스가 상대방도 팔라노스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멜리아가 각성기를 키면은 오지게 또 안 죽죠 자 선멸 자 태호가 아직 남았는데 지금 팔라노스가 5턴감을 쏟은 상태 지금 얼마 안됐어요 자 오 이렇게 도라에몽이 그냥 딜로 때려잡았네요 상대방 지금 진악마 님이 루디가 방패스키 한 번도 안 쓰고 그리고 클레비스도 섭리를 한 번도 안 썼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도라에몽 님이 마지막 4경기 승리하셨습니다 4강전 베라에간 님 대 헤라리스 님 4강전 어 자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템 봤죠 템 봤기 때문에 시작하겠습니다 자 방될 때 공덱 자 카이 선타 치고 팔라노스 광고의 공격 들어가고요 자 아까 전판에서 보셨으시피 지금 섭리랑 루디 방패가 되게 중요해요 방댁한테는 솔직히 그걸 티냐 안키냐에 따라 진짜 딜이 들어오는게 차이가 확 납니다 근데 지금 방금 같은 경우는 진짜 광대기 웃어주는 스킬이었죠 섭리 딱 튀자마자 광대기 거기다가 이제 때리는거 로 선명 들어갔고요 아직까지 지금 여기서 이제 로디가 방패를 켜줘야되요 방대기 버틸려면 자 구원의 힘 그치 클레미스가 이렇게 스킬을 써주면 진짜 반댁으로서는 아 때려도 때려도 지치죠 진짜 자 제랄간님의 성렬 오 간제 간제 들어가 어우 간제 들어갔어요 아 두대한 딜이 많이 딸리긴 해요 자 영광의 나팔 공략천술 아파요 아파 아파 장화 안 얻어도 딜이 좀 많이 들어달라나요 아 근데 루디가 아직 방패를 안켰어요 한번도 아 역시 딜이 많이 들어가지 않네요 그렇지만 태오는 죽었어요 텀감 부텀감 다 들어가서 자 섭리 들어가고 자 섭리만 해도 루디 저하나는 무기가 힘드네요 확실히 자 여기서 또 이제 방패 들어가고요 자 여기 루디 각성지 들어가겠죠 영광의 심판 자 카구라 보알로 살고요 어 2개입이 아 여기다가 가뜩이나 또 2개입이 들어가요 자 여기서 파괴의 구원 들어가고 바로 다음에 칼랑스에 5천간 들어가면 태오가 태오도 네 순삭 됩니다 자 마기 헤덧 자 클레미스가 죽었어요 클레미스가 죽고 아 스킬이 자 턴감은 클레미스 밖에 없거든요 클레미스가 3천감 써줘야지 태오가 빨리 죽습니다 그나마 지금 클레미스 말고는 턴감이 없어요 약간 좀 아 근데 이 딜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딜이 안 나와요 보다시피 자 태오가 지금 딜을 섭리위에 챘긴 했지만 자 태오 눕습니다 아직 한턴 남았네요 아직 아 근데 이거 어 어 재기 차 재기를 써도 아직 플라틴 뭘 빠지지도 않았고 이건 거의 뭐 시간으로도 그냥 방쟁이 일 것 같습니다 끝난 난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 자 태오 사라지고요 태오 사라지고 자 재기를 쳤는데 씨 반피도 못갔죠 자 이렇게 해서 데랄간님이 4 어 4강 1경기 승리하셨습니다 2경기 잘못갔네 자 케넨님 도라에몽님 어 방대 때 공대기죠 자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아씨 내 잘못됐다 4강 2경기 실베가 좋죠 자 아까 도라에몽님이 방덱을 그냥 순삭하고 올라왔는데 그때는 클레비스랑 로디가 스킬을 안썼어요 자 이번 경기 한번 지켜볼게요 자 시작하자면 섬유니 쓰죠 자 이래버리면 진짜 공덱이 힘이 쫙쫙 빠져요 자 근데 스킬 좋죠 우선 아멜리아로 섬유니꺼 빼고 자 이 다음에 이제 카이리나 태오가 타이리나 팔라노크 태오가 스킬을 써줘야되요 그치 선멸 자 스킬 좋아요 빌 들어가죠 그쵸 자 연속으로 계속 쳐줘야됩니다 그치 저 아직 루디 또 방패 안쓰고 있어요 이 기회죠 공덱은 이게 기회에요 지금 뚜뚜게 펴야됩니다 아 아 영웅의 의지 여기서 영웅의 의지 아 이건 아닌데 공덱 때 스킬 좀 잘못 나갔죠 자 아직 방패 안켰어요 자 카일 카일 이제 곧 죽어요 빨리 때려야됩니다 조금이라도 더 자 시선 들어가고 각성기 들어가죠 자 딜 세요 카일 카일 딜 셉니다 자 딜 세죠 카일 이제 마지막 공덱 다 하고 갔어요 아 여기서 영웅의 의지 아 거기다가 지금 영웅의 선착해서 피를 아 시위를 만피를 채우네요 만피 거의 와 이래버리면 진짜 공덱은 여기서 이제 힘이 쫘악 빠지죠 그나마 카일이 막 진짜 뚜뚜게 패고 막 했는데 자 또 섭리위에 흑풍참 자 여기서 또 클레비스 각성기까지 들어가요 이거 어떻게 이깁니까 공덱이 공덱을 이 상태에 들어가면 그러니 이제 그니까 방덱을 이기려면 방덱이 진짜 뭐 방패나 로디 방패나 클레미스 섭리를 안키면은 진짜 공덱이 어 좀 조금이라도 그 어 틈을 좀 파고들어서 어 딜을 넣어가지고 이길 수가 있는 게 나오는데 방금처럼 예 저래다 버리면은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네 야 플라우디님 예 추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이건 뭐 이별이 없는 한 케네님이 그냥 이기고 올라가시죠 자 자 4턴감 또 들어가니까 이제 크로우먼 시암무 인생 네 자 팔라노스가 이제 바로 스티키 쓰면은 이제 사라지죠 자 자 5턴감 딱 들어가네요 그냥 시간 끌거 없다 어 난 올라가겠다 이거죠 지금 자 이렇게 해서 윈드 케네님이 승리하셨습니다 네 도라에몽님 자 지금 보면은 공덱 대 공덱이죠 지금 방덱이 다 올라갔어요 자 헤라리스님 도라에몽님 3사이전 지금 보면은 어 헤라리스님은 마스터에서 좀 많이 쓰는 덱 덱이죠 실베에 들어간덱 그리고 어 아메리아랑 카일 쓰시는 도라에몽님은 어 뭐 그랜드나 저기 마스.. 저기 뭐야 첼리스님은 상위권 천상계 쪽에서 많이 쓰는 덱이죠 현재 지금 자 보다시피 이렇게 지금 방덱을 이기기가 힘들어요 요즘 각성 루 나오고 나서부터 진짜 방덱을 아 조치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지금 넷마블에서 혹시 어? 자 이 방덱을 깨부술만한 영웅이 있다 그러면서 카르마 각성이 딱 나오잖아요? 그러면 제가 보기에 더 더 더 좆될 것 같습니다 왜 방덱 카르마 어떻게 이길라구요 방덱 카르마 옛날에가 아시잖아요 고급 방덱을 해가지고 나오는 카엘이 딜이 세게 세요 근데 카엘이 저렇게 막 스킬 다 써주고 딱 죽으면 저거만큼 뭐 별거 없죠 지금 근데 헤라리스님이 약간 불리한게 뭐냐면 실베가 부활을 했잖아요 부활하면 패시브가 없어서 실베가 버티기가 힘들어요 자 칼 아직 피해전가 남아있죠 자 오톤감 자 실베 녹았어요 여기서 이제 아 상대방 헤라리스님도 오톤감 상대방 태호 어 아직 남았어요 지금 턴감이 많이 없거든요 헤라리스님도 턴감이 지금 태호 만원차 저거 어 흑잉 말고는 없어요 흑잉 들어가도 저 태호는 아직 1톤 남아서 살겁니다 근데 아멜리아가 아직 안죽었어요 아멜리아가 지금 스킬마다 턴버프가 있기 때문에 아멜리아 스키 쓰면 저쪽 태호가 녹을 수 있어요 자 만원차 아 아멜리아 어 아멜리아 오 부활 자 여기서 저희쪽 태호도 1톤 남겠죠 서로 1톤 남았죠 근데 아멜리아가 샀어요 아멜리아 이거 아 이거밖에 죽을거 같은데 아 아멜리아 죽었어요 자 잠깐만 와 아 자 암걸리는 태태전으로 도라연봉님이 3위를 차지합니다 데랄간님 대 케넨님 방대팀 방대 자 자 지금 현재 최강의 방대구 누구일까 네 솔직히 장비로 따지고 보면은 어 데랄님이 더 유리하죠 왜냐면 플라틴이 대건이에요 근데 케넨님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다 겔중인걸로 알고 있거든요 겔중 예 그렇죠 데랄이 없어요 우선 좀 유리한건 데랄님이 유리하죠 자 결승전 시작하겠습니다 최강의 방대구 누구인가 예 최강의 방대구 누구인가 자 자 반격이 시작 자 이제 안걸리는 방대전이죠 자 섬리 들어가고요 자 쌍섬리 섬리 섬리 자 섬리위에 흐풍치하면 질리죠 네 자 여기서 귀탄이 나오네요 상대방 태우는 근데 어차피 지금 아직 섬리는 다 빠진게 아니라서 어떻게든 한 대씩 때려야되요 베랄님이 지금 공격은 잘하고 있죠 베랄님이 지금 공격은 잘하고 있죠 자 느리다 하다가 이제 쳐맞고 뭐하랬죠 너희 다시 일어날꺼야 어어 이게이빗 그 방방전은 아시죠 방방전은 이게이빗을 누가 잘 쓰냐에 따라 어 승부가 갈린다고 근데 이게이빗 쓰자마자 바로 루디가 방패로 피 채워주고요 자 영광의 나팔 자 영광의 나팔 이제 이제 데랄님도 영광의 나팔 쓰겠죠 이제 자 영광의 나팔에 자 섬멸 아 이거 좀 꽤 아파요 아프게 들어옵니다 예액 자 피 베랄님 먼저 피 교체하셨습니다 근데 피는 먼저 교체하는게 좀 불리해요 아 술탄님 어서오세요 술탄이 혹시 술탄이냐 옛날 술탄 자 섬멸 자 여기서 만월처럼 들어가고요 자 현재로는 지금 베랄림이 확실하게 유리하죠 아 뒤에 안들어온다 근데 이제 베랄림 팔라노스 먼저 죽었어요 완벽한 암전 근데 지금 상대방 루디가 아직 저 뭐야 케넨님 루디는 아직 저 뭐야 버퍼를 안맞아가지고 방패를 아직 안켜요 지금 방패를 좀 켜줘야 되는데 선 버프가 안들어오니까 방패를 안키고 있어요 지금 자 여기 지금 지금 데랄림은 딜러가 다 죽었어요 딜러가 자 자 여기서 클레비스가 케넨님 클레비스가 죽었네 자 누가 유리할까요 제가 보기에는 아 이 게임이 먼저 넣는 데가 유리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니고 이 게임에서 누가 잘 쓰냐에 유리해요 아 섭리 이러면 딜 한번 버티죠 아 자 영검의 성체 피 채워주고 자 이 게임이 또 들어가요 자 누구한테 들어가지 아 로디 플라튼한테 또 들어가네 자 클레비스 안죽죠 아까 섭리로 해가지고 섭리 써가지고 안죽죠 아 플라튼 부활 파괴구원 태호가 통감이 우리 게임 몇개 남았지? 아 태호는 아직 아직 살고 살 수 있네 아직 아직 살아있어요 자 광고 들어가고 자 클레비스 부활 아 아 쿱 지금 잠깐만 여기서 아 이거 뭐야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야 완벽한 함정 함정 빡 자 태호 놓았어요 태호 와 데랄님 앞에 세 명이 진짜 잘 버티네 어 여기도 이제 이개비 들어갔어요 이개비 지금 지금 데랄님은 플라톤 안 빠졌죠 데랄 아 루디가 용서 녹네 아 자 플라톤 데랄 아 루디도 안 빠졌군요 둘 다 부활 둘 다 부활 거의 다 첨니 있어서 만피 시간 아 시간으로 시간으로 데랄님이 세나컵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와 와 진짜 망 땅 아 야 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